지금은 장기, 중기, 단기의 모든 일본의 지진 관련 징조들이 겹쳐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 2주일외로 강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장 단기적인 일본의 지진 상황을 살펴보면 이상 징역 이외 모두 조건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2월 13일은 2년 연속으로 규모 7의 강진이 발생하고 있고 1월 29일에 뉴질랜드에서 규모 6.6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아직 2주일이 안되었기에 남태평양의 강진에 일본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2월 8일 화요일까지 일본에서는 일주일 동안 4번의 지진 횟수의 감소가 발생을 하여 매우 불길한 시그널입니다. 1월 22일에 규슈휴가나다 해역의 규모 6.6의 강진 발생 전에 일본에서 일주일에 5번의 지진 횟수의 감소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또한 1월 22일 규슈휴가나다 규모 6.6 강진 이전에 1월 15일에 남태평양 통과에서 해저 화산이 대폭발을 하였습니다. 남태평양 통과에서 해저 화산의 분화로 충격파에 의한 쓰나미가 발생했으며 정확히 일주일 뒤인 규슈휴가나다 해역의 지진 발생 전과 비슷합니다. 2월 4일 0시 58분 남미 페루 북부 지역에서 규모 6.5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번 페루 강진은 수도인 리마보다 진원에서 가까운 에콰도르 키토에서 지진의 진동이 더 크게 관측이 되었습니다. 같은 날인 2월 4일 대만에서도 하루에 9번의 군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2월 4일 대만과 페루가 함께 도미노로 영향을 주고 받은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듯이 대만에서의 군발 지진 이후 대만 부근의 미야코섬 오키나와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2월 9일에도 오키나와 본섬 근처에서 7번의 강진이 발생 중에 있으며 오전 8시 54분에는 미야코지마에서도 3.9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2006년에도 오키나와에서 군발 지진이 발생한 지 3개월 후에 이시가와 현 노도반도에서 지진이 증가하였으며 2007년 3월에는 이시가와 현 노도반도와 7월에는 니가타현 주에스 지역에서 대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오키나와의 군발 지진은 도카라일도의 군발 지진과 비슷해서 2007년은 8월에도 오키나와에서 군발 지진이 발생하였고 그 후에 관동지역 지바현에서 진도 오약이 발생을 하였고 관동지역 가나가와 현에서 진도 오강이 발생했었습니다. 2009년 오키나와 군발 지진 후에는 대만에서 규모 6.3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고 니에현에서 이상진역이 발생을 하였으며 니가타현에서 군발 지진 등이 일어났습니다. 그 후에 이지제도에서 진도 오강이 발생하였고 2009년 연말쯤부터는 대만에서 규모 6.7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고 동해에서 규모 6.1의 이상진역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2010년 1월은 오키나와에서 오늘 2022년 2월 9일과 똑같은 규모 5.6의 강진이 발생한 후에 동북지역 살리쿠 앞바다에서 규모 5.6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2009년 연말부터 설날 부근에서 큰 지진이 많았습니다. 이 당시에도 오키나와 지역과 동북지역이 남북의 균형을 잡아주는 강진이 함께 발생을 하였습니다. 2010년 1월 15일에 오키나와에서 규모 5.6이 일어난 이틀 뒤에 동북지역 살리쿠 앞바다에서 같은 규모 5.6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오늘 2022년 2월 9일에도 오키나와 본선 근처에서 7번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그 첫 번째 지진이 규모 5.6이었습니다. 2010년 2월에도 요나군이 섬 오키나와에서 큰 지진이 일어난 지 약 2주 후에 후쿠시마에서 진도 오약이 발생하였고 오키나와의 군발 지진은 독하려율도처럼 몇 번이고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어서 우려가 됩니다. 2010년 2월에는 규모 7.2의 강진도 일어나고 있지만 오키나와의 큰 지진 후에는 후쿠시마에서 같은 규모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이 부분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결국 2022년 2월에도 동북지역에서 강진 발생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2010년은 2007년과 똑같이 지바현에서 진도 오약, 리가타에서 진도 오약이 발생했습니다. 2010년 연말에 오가사와라 제도에서 규모 7이 여러 번 발생한 후에 2022년 3월에 동일본 대지진 규모 9.1의 대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오키나와 군발 지진 외에 이시가와현, 미가타현, 관동지역, 동북지역에서 균형을 맞추는 강진이 발생했다는 결론이고 오키나와의 군발 지진은 도카라일도의 군발 지진처럼 반년 이상 지속되는 일이 많아서 오키나와의 군발 지진은 2022년 봄에 일본 대지진 발생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